요즘 들어서 건기식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인튠 엘카르니틴 이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1회 섭취당 엘카르니틴이 2g 정도 함유가 되어 있고요 스위스의 론자사의 프리미엄 엘카르니틴 타르트레이드를 넣은 그런 제품입니다 활력 충전, 운동으로 인한 피로개선, 운동시 섭취, 체지방 감소, 하루에 한 병만 먹으면 되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제품을 뜯게 되면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마시면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뜯어서 가볍게 뜯으면 안에 이렇게 패키지가 또 되어 있어서 이걸 흔들고 뜯으시면 약간 주황색 계열의 색깔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양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서 그런 제품이고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체지방 감소도 되고 하루에 한 병 먹을 수 있고 활력 충전이 되는 파인튠 엘카르니틴 제품이었습니다